신년기획 하만군 순서입니다. 하만군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늘리고 물류 체계 개선으로 유통 경쟁력을 높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이곤동 씨는 4년 전 부친의 파프리카 농사를 이어받으며 스마트팜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규모 시설에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니 품질도 좋아지고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작동하는가 하면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 등을 감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만의 대표적인 작물인 수박을 재배하는 데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하만형 스마트팜 시범 사업도 시작합니다. 하만군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1헥타르를 신축하는 것을 비롯해 스마트팜의 작물 범위와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물류 체계는 산지 유통 시설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공동 선별로 품질을 규격화하고 직거래 택배비와 에어포켓 제작비를 지원하며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홍보에도 주력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유망가종 재배 확대를 위해 아열대 고소득 가수 애플망고를 확대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고. 하지만 하만군의 농업 정책 방향이 대형화나 생산성 위주여서 소농이나 가정농에 초점을 맞추는 정부 정책과 다소 맞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